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아방가르드 민팅 정보랑, 민팅 시 참고할 점에 대해서 얘기할게, 첫 번째, 민팅 정보! 오지는 10월 28일 오후 10시, 0.078 리더, 화리는 10월 28일 오후 11시, 0.1 리더에 구매할 수 있어, 수수료까지 잘 챙겨두자. 오지는 화리라운드까지, 최대 3개 살 수 있으니 알아도! 두 번째, 9월 27일 AMA! 홀딩 혜택은 V1, V2 직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 프로젝트 NFT 헤어드랍 해준대. 정우영 인맥을 통해 마케팅할 계획은 없다고 하니 참고하자, 기본적으로 CC0를 할 것이나 제안을 둔다. 이게 뭔 소리야? CC0라 하면 제안이 아예 없는 건데, 물어봤더니 상업적인 용도로는 불가하대. 그럼 CC0가 아니라 CC5NC잖아! 그 다음, 홀더들에게 아바타를 준다는데, 내가 메타버스 몇 번 겪어봤지만, 가격은 기대하지 마. 아방가르드 홈페이지 보면, 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완료라고 나와 있어. 더 샌드박스는 마인크래프트 느낌이고, 이건 삼성 837 디센트럴랜드인데. 메타버스, 이젠 환상 깨자! 세 번째, 10월 17일 AMA! 로드맵 개발 완료할 수 있는 자금 있냐? 우리 대표가 천만 달러에 회사 팔아서 2년 동안 돈은 충분해. 아방가르드 자금 문제는 걱정 말자. 네 번째, 홀리지갑 제출! 채널쭉 내리다 보면, 원래 서브미션 있어. 활이나 오지인 사람 티켓 열어서. 메타마스크 지갑 제출하면 돼. 활이나 오지 받아놓고! 하고 싶은데 민팅 못하진 말자고! 다섯 번째, NFT 발행량! 총 발행량 1978개 중 영상인 NFT 개수는 몰라. 투 더 문! 오피셜로 말한 적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 여섯 번째, 하정우 작가는! 아방가르드 NFT에 자문만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우형이 아방가르드 직접 끌인 줄 알더라. PFP 제작에 있어서는 자문만 하셨대. 집시 NFT에 정우형 작품을 더하면! 아방가르드 NFT가 되는 거야! 일곱 번째, 하정우 작가 NFT 가격! 정우형 작품! 업비트 NFT 거래소에 여덟 개나 있더라. 보통 0.15에서 0.25이도에 거래되는 것 같아. 원화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럼 아방가르드 NFT 가격도!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